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야외 전시관을 더해 명품 도자 특화 테마공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최창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로프를 잡고 성큼성큼 암벽에 올라섭니다. 동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미끄럼틀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양한 놀이기구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웃음소리 언덕입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의 안성맞춤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드라이브도 할 겸 나와서 아이들도 너무 기분 좋게 놀 수 있고 또 어른들도 한 바퀴 돌면서 자연 체험도 할 수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 꼭 추천해줄 만한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마당도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숲속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자그마한 통나무집은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의 힐링 공간입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선 야외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세계 유명 작가의 조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개율과 꽃잔디, 금괴국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조성된 지 20년 된 곤지암 도자공원을 명품 도자 특화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좀 지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자연과 예술 작품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산책하듯이 보시면 최고의 정소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곤지암 도자공원의 모든 코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스탬프 여행과 야외 조각 작품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경기추유TV 최창순입니다.